2021년 핫 잡곡 7종 세트 구매문에 010-8919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TV 기획상품 2021년 핫 잡곡 7종 세트 판매합니다. 2021년 핫 잡곡을 골꾸로 드실 수 있도록 핫 잡곡 세트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들깨, 매주콩, 볶은 땅콩, 찰수수, 쥐누니콩, 서리태 총 7종의 핫 잡곡을 이제 복합상품으로 만나보세요. 500g씩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상품 7개로 총 3.5kg입니다. 500g씩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상품 7개로 총 3.5kg입니다. 판매가격 69,000원 무료배송입니다. 신바람 핫 잡곡 7종 세트 출시기념 이벤트 12.31일까지 65,000원 무료배송으로 판매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2021년 핫 잡곡 7종 세트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010-8919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